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로 해요 간짜로 해요 따냥할 나는 항상 너만의 장비 는 가자 첫 번째 질문 나는 오늘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? 진실만은 말한다 어? 무서워 정지건감이네 정지건감이네 내가 세상에서 죄... 아니다 이거 말고 내가 우리 멤버 중에서 제일 귀엽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막내보다 내가 더 귀엽고 깜짝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아니 아 이거 궁금하다 아 내가 제일 귀여운 것 같다 그래 언니 제일 귀엽다 때랑 신두로 안녕 나는 프로미스타인의 송하영이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어 귀여운 포인트? 한 마마 꼽다네 귀여운 포인트는 웃음? 하나 둘 셋 오 귀여워 고마워 진짜로 가짜루예요 다음으로 놀고 있는 외형어가 있다 없다 어 잠깐만 이때 어디 있다? 아니 있다? 뭐가 있지? 뭔데? 나 성경! 야옹! 저는 약간 손 붙여가지고 야옹이나 아니면 별명 같은 거 지어서 불러주는 거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선이는 야 너 요리! 약간 이런 식으로 별명을 제때제때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어? 진짜루? 진짜루예요? 진짜루예요! 간짜루예요! 진짜루예요! 간짜루예요! 진짜루예요! 간짜루예요! 간짜루예요! 내 안에는 항상 힙합 소울이 둥긋긋 고마워 와 오우 좋다 당당한데 기분 나빴었어 꽃게랑이다 꽃게랑 됐다 아이 됐다 나 송꽃게랑인데 왜? 나 송꽃게랑인데 이제 거짓말 안 칠게 필구 타느라고 아 요즘 섹시로 언니 약간 채워졌나 봐 섹시 꽃게 아 이거 쓰고 있지? 뭘 시켜 joyful 나는 이 영상이 업로드 된 후 영상 좋아요와 통통 컬죠 구독을 탈 것이다 당연하지 당연하게 나는 당연하다 나는 당연하다 오우 긴장했죠 언니?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! 진짜로 누를 거죠? 이거 금속 물질 다 빼. 나는 오늘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. 절대! 네! 저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겠다. 거짓말쟁이! 흠 참기 vs 멤버들 안 눌리기 멤버들 안 눌리기 더 힘든 거? 어. 이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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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나도 ASMR 잘 할 수 있다. 아니요. 절대 못 할 것 같아. No! 절대 never! 어머! 똥이네요. 똥? 요! 귀엽다. 귀엽다! 네, 귀엽다. ASMR을 최근에 해봤잖아 우리. 같이 했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저는 시금땀이 났어요 하면서. 그저이랑 거짓말은 자작궁 있잖아요. 잠시 멈춰 서서 눈 가만 느껴봐 순간을 기다려 완전 더 가까이 오잖아 오 예스 사실 멤버들은 내 애교를 좋아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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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좋겠다 저희의 의사가 항상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멤버들 좋아해 웃기거든요 아 웃겨서 좋아하는 거 아 그래? 세상만 다 알아 싱거 콤보를 한 번 해줄게 많이 많이 들어줄지 알았지? 안 되면 딱 좋아 나는 이 영상이 업로드된 후 영상 좋아요와 통통컬쳐 구독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어 그냥 조금 나쁜 친구가 되는 게 아닐까 오 왜냐면 내가 나오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구독 저 연락주세요 너 큰일 났다 지금 질문을 보니까 왜? 나는 오늘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예스 아 그런 거야? 어 너 이거 무반응이야? 원래 약간 잘 안 놀라요 4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우와 이게 뭐야 나는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와 이게 뭐야 너무 신기하다 멤버들이 아무리 애써도 섹시한다면 나다 아니다 멤버들 어 아니다 아니다 나라고 생각한다 멤버들 아무리 애써도 섹시는 나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제 속마음이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저의 자아는 몰랐던 일이에요 오 이거 옛날에 약간 유행했던 어머 괜찮다 살짝 타고나는 게 없네 그럼 눈빛을 한번 보여주세요 눈빛 해줘 하나 둘 셋 예 예 예 예 네 아무래도 프로미스 나이는 섹시는 지현이 지현아 지현아 프로미스 나이는 섹시는 세로만이 아닐까 아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래 열심히 해라 솔로를 한다면 장례는 너로 하고 싶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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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요 아니요 진짜 간절한다고 아니에요 왜 갑자기 왜 이래 아 아 맞아 맞아 우와 어떻게 보셨지 나랑 창롬 나랑 창롬 나랑 창롬 나랑 창롬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돼? 어 오늘 여기 왔잖아 여기 왔잖아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야 잘한다 너 감사합니다 휴 요즘 나를 욱하게 하는 멤버가 있다 없다 어? 아까 왠지 통장 나올 것 같아 없다? 없다 없다? 저 요즘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도 안 누른다고요 응 마음의 여유가 생겼구나 너 어쩐지 저 이너피스에요 지금 나는 이 영상이 업로드된 후 좋아요와 통통컬적 구독을 할 것이다 네 이거 왜 거짓 나올 것 같아 누나 언니 나를 불안하게 하지마 난 할 것이다 아니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려요 서리탄 인터뷰 프로미스 나인션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인증샷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의 사인플라로이드를 보내드립니다 안녕 애념 서리탄 인터뷰 프로미스 나인션 자비 응 계속 событи 진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